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물건에 개수를 묻고 몇 개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How many? How many? H O Y R W M A N Y How many? 뒤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으며 어떤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10 10 10 10 D A N OK Who am? Many menu 아까 받고 그럼? onion onion O N I O N 그렇죠 Mushroom Mushroom M U H H R U U M OK 어떡해? 얼마나? 뭐뭐하는 방법? 어떤? 파워 아까 봤죠?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났나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해서 4 F O U R 포테이터 F O F O야? P O T A P O 다음 7 7 S E V E N 그렇지 캐럿 캐럿 C A L O O T 화장실 갔다가 예 오케이 자 선생님이 뭔가에 표시할 건데요? 캐럿 포테이터 머시룸 오니언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빈 식재료 이름씨에다가 표시한건 이름씨 어떤 사물의 이름씨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콩은 뭘까요? 하오메 하오메 하오메니 빈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얼마나 많은 콩이라고 볼 때 콩이 한개에요? 여러개에요? 여러개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여럿의 형태로 꼭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파 하고 싶으면? 하오메니 오니언 하오메니 오니언스 그렇지 얼마나 많은 버섯 하오메니 머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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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메니 캐럿 츠 캐럿츠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감자 하오메니 포테이터 포테이터 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S를 쓸 때도 있고 ES를 쓸 때도 있으니까 눈으로 익혀놔야 돼요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인지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단어를 살펴봤고요 오 단어 아주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틀린거 없네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문장에서 틀릴거 같아요 어 그래요? 쫌 안 되는거같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오메니 캐럿 하오메니 캐럿 하오메니 캐럿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하오메니 캐럿츠 are there are there 그렇지 are there가 있니? 라고 묻는거에요 are there how mayn carots are there 있니? 가 뭐라고요 are there are there 그렇습니까? 인나요나 인니나 똑같은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당근이 있니? 얼마나 많은 당근이 있나요나 다른얘기 하는겁니까? 아뇨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근 How many carrots 있니?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그렇죠 Are there는 묻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묻는 느낌이 안들죠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ree 근데 왜 there are three야를 써놨냐? 어 There are three 세개 있어요 There are three 뒤에 생겼된 말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뭐라고요? Carrot Carrot What? Two 세개나 있는데 여럿으로 표시해야죠 어디가세요? There are There are 묻지않고 There are 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Are there Are there가 된다고 했죠? 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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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있다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Are there? Are there? 당근 세개 있다 There are 캐 Seven 아니 Three Carrot How many carrots are there? There are three carrots 다시 Okay 또 갯수 물을 봅니다 어떤거 몇개 있나요 How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Mushroom Mushrooms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Okay Are there?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말은 뭐로 시작해요? There. There are There ar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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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hrooms. Mushrooms.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됐습니까? 오케이. 처음에 이제 이거 할 때 틀렸죠. 어딜 틀렸냐. 포테이토스 쓸 때 일을 안 썼죠. 오케이. 그래서 감자 몇 개 있나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아까 얘기했죠. 그냥 S만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Potatoes are there 했더니. 아, 어깨가 있으니까.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근데 왜 there are five를 써놨어? 왜? 5를 써놨어요? 예. There are five. 뒤에 생랬둔 말. There are five. 포테이토스. 포테이토스 할 때 ES.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주노 오늘 했는 건 포테이토스.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S지만 이렇게 O로 끝나는 경우에 ES 해야지 보기 좋은가 봐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나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네. 어, 형님. unjust점tt. God. 감사합니다.